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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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올해 앨범 추석하는 세븐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수로서 무게감이 깊은 선을 세븐틴의 앨범으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요구하고요. 저희 세븐틴은 앨범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가수인데 저는 저희에게 너무나 멋있는 메임의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깊은 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뭔가 기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올해 앨범상이다 보니까 좀 많이 감회가 새롭기도 하죠 아무래도. 올해 고생해서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상으로서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 사실 뭐 보답은 캐럿분들에게 이미 다 받은 상태지만 상으로 또 한 번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 보 completes 선우 팀! 안녕하세요. 선우팀입니다. 신우 archetype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에서는 대관을 해서 연습을 했는데 현지 스탭분들이 계셔서 호흡을 맞추는 연습을 한 번 오세요? 한 번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샤드킥입니다. 안녕하세요, 샤드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본에서는 대관을 해서 연습을 했는데 현지 스탭 분들이 계셔서 호흡을 맞추는 연습을 항상 해왔어요. 최대한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무대를 보여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모든 나라에서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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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본인들이 다른 코너스 아이디랑 같이 가상자로 본륨이 나와야 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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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마의 일본 단지 락마의 월드 투어는 두 번째고 사실 아시아 퍼시픽 투어도 또 있었고 투어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K-POP이라는 걸 들고 전 세계를 돌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은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 있지만 또 저기 먼 나라를 가도 저희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초반에는 많이 신기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아시아 퍼시픽 투어는 우리에 있는 ingsid.com 공연 사실 뜨거운 거는 거의 비슷한 거 같고요. 감독님이 보실 때 더 이쁜 걸로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뜨거운 건 사실 똑같은 거 같아요. 사실 둘이 나오는 순간 열기가 살짝 나오는 거는 열기가 없으니까. 자, 부탁드리고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들이 열심히 불러도 아웃보소서 아예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마이크가 너무 안 나와도 안 될 거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먹는 거 같아요. 무대하기 직전에는 못 먹고 무대에 지금 딱 메이크업 시작하는 타임이니까 한 두 시간 정도 비는 거거든요. 한 그 정도 텀이 있을 때는 좀 든든하게 먹는 편인 거 같아요. 끝나고 나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많이 떨네. 둘 때가 없네. 하나 더 있지. 둘. 둘. 다 체크했는데요. 그쵸, 혜림? 오늘 리허설 하면서 뭘 체크했쪼라는 물음에 다 체크했다고 얘기했어요. 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면 다 체크했어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무대도 한국에서 했던 거랑 무대 사이즈도 틀리고 가는 동성도 다 틀리고 그리고 키스2도 살짝 조정이 있었어가지고 또 완벽까지는 아니고 그냥 까탈스러운 정도 아 어제 죽은 듯이 잤어요. 사실 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초반에 너무 많이 자가지고 한 열.. 몇 시간 됐어? 14시간 잤나? 걷는 조절로 잤나 보다 그게 그냥 습관이 너무 된 거 같아요. 자는 거 말고는 딱히 뭐 하는 게 없는데 제가 계속 자고 밥 먹고 음 뭐 작업실을 가거나 저한테 작업실은 말 그대로 정말 편안한 공간이에요. 여기가 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을 때 쉬로도 많이 왔고요. 그냥 앉아서 멍 때리다 가기도 하고 작업 안 하고 그냥 음악만 듣다가 가기도 하고 제 2의 집 같은 느낌 또 하나의 집 네. 응. 샘플 잡 해야 될 거 같아. 약간 피리 같은 사운드가 같이 인트로에 나와도 뭐 나쁘진 않을 거 같긴 한데 인트로 때 테마가 그렇게 뿜 나오고 이게 벌스 가서도 어쨌든 보컬 들어오니까 맞아. 지금 감성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 감성은 좀 잘 맞고 있어가지고 이 감성이라는 거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난 거 같아요. 동생들 연습생 때 제가 보컬 트레이너였었는데 얘는 제가 손을 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이 음악을 그냥 즐겁게 할 수 있게끔 그걸 해주는 게 맞지 약간 틀에 가둬두는 게 오히려 독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2013, 14년도 우지가 이제 작업실 올 때마다 형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알려달라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우지가 갑자기 막 뭔가를 해오더라고요. 형 이거 어때 이거 어때 하면서 그 뒤로 음악을 대하는 자세와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를 보다 보니까 아 얘는 진짜 천재구나 약간 좀 이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드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재밌죠.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힘들어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너무 말 그대로 진짜 일상이에요. 정말 멤버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냥 당연시하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좋아해요. 진짜로. 진짜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야겠네요. 해야겠다. 솜토백 시작할게요. 네, 솜토백 시작할게요. 자, 돌출도 이동할게요, 돌출도 이동할게요. 도겸 씨! 네! 돌출도 멤버 이동할게요. 아니, 다음을 만나요.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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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해보면 30명 관객들 두고 했던 적도 있고 점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긴장은 그때가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0명을 했을 때가 긴장을 훨씬 많이 했고 그때의 긴장감이나 그때 가지고 있던 텐션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멤버들한테는 너무 고마운 게 커요 왜냐면 우선 제 음악을 가장 좋아해주는 건 멤버들이고 세븐틴의 앨범이어서 너무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앨범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데뷔 초반에는 부담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은 멤버들에게 너무나 큰 힘을 얻고 있어서 항상 고맙죠 무지삭 무지삭! 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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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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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각자가 사는 곳이 다 다르고 각자의 모든 생활이 있을 텐데 오늘 과정도 너무 달랐을 거고 저희 보면서 너무 좋고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셔도 되고 그래서 와서 저희를 보고 느껴가는 감정들이 각자에게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저는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오늘의 눈을 이해해줄게요 언제 어디에 있어도 함께 아직 못해도 우린 늘 그렇듯 웃음꽃 피워요 신경이 없는데 자리가 괜찮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